이제 큐베이스 기초 사용법 네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 에디터의 사용법과 퀀타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 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배운 것 그대로 똑같습니다. 먼저 VST 인스트루먼트에서 멀티 악기를 추가를 하시구요. 그 다음에 악기를 추가를 해 줍니다. 저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템플릿을 이용해서 1번 2번 3번 4번 채널을 이렇게 구현을 해 봤습니다. 1번에는 피아노음색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구요. 우선 악기를 한번 녹음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녹음을 하고 이 클립을 더블클릭을 이렇게 딱 하면 키 에디터라는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키 에디터 화면이 이렇게 뜨지 않고 밑에 이렇게 로워 존에 키 에디터가 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큐베이스를 처음 설치를 하고 아무것도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더블클릭을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작업하는 것이 더 편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에디팅 할 때는 따로 이렇게 화면이 뜨는 게 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자 여기 에디터 메뉴에서 맨 밑에 내려가시면 프레퍼런스라는 메뉴를 꺼냅니다. 프레퍼런스에 가시면 에디팅 있고 밑에 쭉 내려가시면 에디터스라고 있습니다. 에디터스. 에디터스에 가면 이렇게 체크되어 있고요. Use drum editor when drum map is assigned. 이렇게 되어 있고 Open key editor. 그 다음에 에디터스 컨텐츠 팔로우 이벤트 셀렉션. 이벤트를 셀렉션 했을 때 에디터를 에디터 컨텐츠 컨텐츠를 따라서 이벤트 셀렉션에 따라서 이벤트 컨텐츠를 보여준다. 그 밑에 보시면 더블클릭 오픈 에디터스 인 윈도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체크를 하시고 클릭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더블클릭 했을 때 에디터를 어디에다가 열 것인가. 로워 존에 열 것이다. 라고 지금 체크가 되어 있을 거에요. 요거를 이렇게 이너 윈도우 새로운 어떤 한 창에다가 열어라.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이너 윈도우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OK를 눌러 주면 이렇게 클릭을 더블클릭을 하면 이렇게 키 에디터 화면이 뜨게 됩니다. 물론 오디오 녹음 파일일 경우에는 더블클릭을 하면 오디오 파일이 오디오 에디터가 뜨게 될 거고요. 요거는 키 에디터라고 해서 미디 이벤트들을 에디팅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화면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내부에 있는 에디팅 창들은 좀 까맣게 나올 거에요. 저는 이 까만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약간 회색 빛으로 이렇게 바꿔 놨어요. 이 화면들을 바꾸는 옵션도 아까 봤던 이 프레퍼런스에 마찬가지로 있어요. 프레퍼런스 밑에 쭉 내려가시면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유저 인터페이스, UI 옵션을 전부 다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칸 밑에 보면 컬러 스케미 라고 있죠. 여기 컬러 스케미에 가서 각종 필요한 칼라들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에디터 에이리어 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에디터 영역에 있는 백그라운드 칼라를 이렇게 색깔을 바꿔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설정되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해 놨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클립을 녹음한 다음에 클립을 더블클릭을 하면 이렇게 키 에디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이 약간 회색빛 돌게 그죠? 보기가 좀 좋죠? 이제 우리는 악보를 볼 수 있는 것에서 좀 더 벗어나서 이 키 에디터에 있는 이름이 키 에디터 큐베이스에서는 키 에디터라고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다르게 불러요. 그래서 그 명칭들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세로 줄이 음 높이를 나타내고 그리고 가로가 이렇게 음의 길이를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에 익숙해져야 될 거예요. 이걸 한번 재생을 해 보면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가로가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위에 있는 게 마디잖아요. 그렇죠? 한 마디씩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동안 한 박 안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지금 연주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마디 단위로 굵은 선이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지나가고 있고 조금 덜 굵은 선이 박 단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 사이에 좀 더 연한 세로 선이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16분 음표 단위로 나눠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칸이 16분 음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4칸 단위로 한 박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음 길이와 음 위치 음이 시작되는 위치들에 대한 것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첫 음이 도죠? 그죠? 도에서 시작을 하고 C2 이제 두 옥타브에 C음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이 솔 8분 음표 쯤 뒤에 솔이 연주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옥타브 위에 도, 레 뭐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색깔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음 약간 자주색도 있고 되게 빨간색도 나오는데요. 요거는 음을 친 세기를 벨로시티를 색깔로 구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 또한 요 위에 보면은 지금 색깔 마크 있죠? 그죠? 이벤트 칼라를 뭘로 보여줄 거냐 하는 거에서 지정을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벨로시티로 되어 있으니까 치는 세기를 칼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피치를 보여주겠다 하면 음의 높이들이 칼라화 돼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채널 파트, 보이스 등등등 여러 가지를 칼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벨로시티로 해두면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색깔로만 보여지는 건 아니고요. 벨로시티는 밑에 보면 이렇게 창이 하나 더 떠 있죠. 요거는 이렇게 조절해서 창을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컨트롤 셀렉션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벨로시티로 지금 지정되어 있죠. 이 화면은 벨로시티를 보여줘라 하고 지금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벨로시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벨로시티를 보여주지 말고 그럼 다른 걸 보여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걸 다른 화면을 보자 라고 이렇게 클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넘버 7번이 볼륨이거든요. 요것도 나중에 컨트롤 넘버에 대한 것도 전부 다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나중에 지금 7번 볼륨을 조절을 해라. 그 다음에 10번 펜 왼쪽 오른쪽을 조절을 해라. 등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벨로시티죠. 음의 세기를 수치로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0이 제일 작은 거고요. 127이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27 사이의 수치 중에서 우리가 음의 세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제가 건반으로 연주를 한 그 정보에서부터 이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겠죠. 만약에 직접 건반을 연주하지 않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요 위에 보면 툴바가 또 있죠. 지난 시간에 봤던 툴바 같은 툴바가 또 있습니다. 키 에디터 안에 있는 툴바에요. 요것도 단축키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셀렉션은 1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여기 존재하지 않고요. 3번이 스플릿 그 다음에 4번이 글루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이 에레이즈 그 다음에 6번이 줌 7번이 뮤트 7번이 뮤트 8번이 드로우 이 중에서 우리가 드로우 연필 모양으로 되어 있는 드로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죠? 8번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그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음 높이와 길이를 이렇게 선택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음 높이와 음 길이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음의 세기는 선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우고요. 뒤에 가서 선택 그려 볼게요. 이렇게 한 박씩 대충 연주를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음의 세기가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드로우를 이용해서 그리게 되면 벨로시티가 100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 같이 벨로시티가 굉장히 중요한 치는 세기가 음마다 전부 다 삼세하게 다른 이런 연주인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하겠죠? 음이 전부 다 똑같은 벨로시티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기계가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될 겁니다. 사람이 연주를 하면 절대로 같은 벨로시티가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벨로시티도 드로우 컷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음 길이를 이미 입력한 채로 조금 더 변화를 시키고 싶으면 셀렉션을 선택을 해 주면 돼요. 셀렉션 오브젝트 셀렉션을 선택을 해 주고 오브젝트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선택해 준 다음에 오른쪽 끝에서 늘리면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고요. 왼쪽 끝에서 늘리면 위치가 변화합니다. 음의 위치와 음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냅은 적용이 돼요. 자 위에 보면 스냅 있죠? 스냅 버튼 스냅을 하는데 마우스가 어디에 위치하면 좋겠니 했을 때 그리드 스냅은 그리드를 기본적으로 그리드 그리드라는 건 이렇게 세로 줄이 이렇게 있는 그리드라고 해요. 이 그리드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리드는 퀀타이즈에 준해서 그리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퀀타이즈 값을 16번음표로 해 놨기 때문에 마우스는 16번음표 단위로 이렇게 커서는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중간에 어떻게 마우스를 위치하더라도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커서가 이동해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스냅을 켜 놓고 드로우 버튼을 이용해서 입력을 했더라면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입력이 되지 않았겠죠? 이런 것들을 추후에라도 수정을 해 줄 때는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조정해주면 스냅을 켜고 조정을 해주면 길이가 딱 맞게 이렇게 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스냅 기능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면 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스냅 버튼 자 오늘 내가 T 에디터에서 가장 강조할 이야기가 뭘까요? 여기 있는 툴바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이고 설명을 따로 안해도 될 거예요. 아마 여기 에레이즈 지우는 거겠죠? 음을 이렇게 아까 제가 잘못 연주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그죠? 이런 거 이렇게 지우면 지워집니다. 지우는 버튼 그 다음에 트림 이거는 어떤 음 길이가 있을 때 필요에 따라 이렇게 잘라내는 잘라서 뒤에 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화살표 셀렉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음 길이를 그냥 이렇게 줄이는 거 하고 똑같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잘라내는 거 이렇게 잘라낼 수 있어요. 가위는 우리가 트랙뷰에서 받는 것처럼 스플릿이에요. 어떤 특정 음을 이렇게 중간에 가위로 자르게 되면 음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음이 두 개로 나눠지고 이동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칼 모양하고 가위 모양이 조금 용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는 또 붙일 수도 있어요. 그죠? 글루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마다 뮤트를 또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뮤트는 그러면 도대체 어떨 때 쓸까를 생각을 해보면 작업하다가 이 음이 들어가는 게 나을까 없는 게 나을까 판단을 바로 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도 들어보고 없이도 들어보고 또 있게도 해서 들어봤을 때 어떤 게 좋겠다라고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될 경우 음을 지우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음을 지워버리면 새로 또 연주를 하거나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뮤트를 걸어서 일시적으로 안 들리게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뮤트를 풀면 이렇게 되겠죠. 요런 버튼들이에요. 이 버튼들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하는 그대로 다 동작을 하니까 크게 제가 강조해서 얘기할 꺼리는 없어요. 근데 퀀타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음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첫째 마디에 자 요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이 연주를 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정확하게 연주를 하려고 해도 이게 딱 맞게 정확하게 연주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주 정확하게 어 연주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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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는 나죠. 네. 여기 보시면 틈이 이만큼씩 이렇게 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음들이 요런 조그마한 틈들을 메꿔서 어 퀀타이즈라는 걸 해줄 수가 있어요. 퀀타이즈는 어 반올림하는 개념하고 똑같은데요. 16분음표 단위로 퀀타이즈를 해라. 그러면 요 요 음이 시작되는 위치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을 16분음표 단위로 나눠요. 나눈 다음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요 지금 시작점은 아무래도 요쪽에 가깝죠. 그죠. 요 세로줄에 가깝죠. 그래서 이 아이는 요기 왼쪽에 가서 정렬이 되게 될 겁니다. 퀀타이즈는 일종의 이제 강제 정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퀀타이즈를 했을 때 어 합주를 하는 그런 음악 같은 경우에는 퀀타이즈가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퀀타이즈를 하지 않으면 박자가 이렇게 어그적 어그적 꺼리면서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게 돼요. 근데 꼭 반드시 퀀타이즈를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연주가 좀 더 자연스럽고 어 듣기가 좋다 하면 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다른 악기랑 같이 연주를 했을 때 어 박자가 어긋나지 않고 잘 맞는다면 퀀타이즈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퀀타이즈를 하게 되면 너무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어 정확한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연주가 되기 때문에 좀 뭐 뭐랄까 인간미가 없는 인간미가 없는 기계적인 연주가 되기 쉽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타이즈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해 봅니다. 셀렉션 툴을 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타이즈를 하겠다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 있는 Q버튼 Q버튼이 단축키에요. Q버튼을 눌러봅니다. 어떻게 됐죠? 완벽하게 정렬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돌려볼게요. 컨트롤 Z에서 컨트롤 Z가 내가 작업하기 한 단계 전으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겁니다. 요 위에 보면 Q버튼이 있어요. 요거랑 같은 거에요. 요걸 눌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요렇게 선택을 해 주고 요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컨타이즈가 진행됩니다. 지금 이 컨타이즈는 단위값이 뭘까요? 16분의 표 단위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컨타이즈를 하는데 단위값은 16분의 표 자 16분의 1 이렇게 적혀있는게 16분의 표라는 뜻이에요. 16분의 1 16분의 표 단위로 컨타이즈를 해라 8분의 표 단위로 해라 32분의 표 단위로 해라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대부분 자기가 연주한 음악의 가장 짧은 값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 가장 짧은 음표를 기준으로 선택해주면 거의 대부분 잘 맞아 들어갑니다. 16분의 표까지도 갈 것 없이 8분의 표 정도로만 지금 연주했는 이 음악은 8분의 표 단위로 연주를 했죠. 그죠? 8분의 표로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8분의 표로 해주고 Q 이렇게 눌러주면 완벽하게 8분의 표 단위로 퀀타이즈가 됩니다. 이렇게 퀀타이즈가 됩니다. 이렇게 퀀타이즈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퀀타이즈 값을 꼭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봐야 됩니다. 4분의 표 8분의 표 16분의 표 등등 밑에 가면 8분의 표 4분의 표 2분의 표 에 트리플렛 셋이 따는 표예요. 셋이 따는 표도 우리가 Q퀀타이즈를 할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dotted dotted 라는 것은 점 4분의 표 점 8분의 표 Q퀀타이즈를 하는 것입니다. 저 뒤쪽에다가 제가 셋이 따는 표로 한번 해볼게요. 연주를 아 잠깐만요 다시 자 이게 셋이 따는 표 단위로 지금 연주한 멜로디예요. 볼까요? 네 여기 좀 잘못 친 게 있어서 제가 지웠어요. 살짝 자 이거를 퀀타이즈를 하려면 16분음표로 퀀타이즈 하면 안 되겠죠. 여기도 세디 따는 표 자 여기도 세디 따는 표에 두 개 하나 단위죠. 그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해되시죠? 퀀타이즈 물론 퀀타이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심화 과정에 들어가서 지금은 기초 과정이라서 그냥 이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퀀타이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스윙값 그리드 그 다음에 튜블렛 오디오랩 미디 cc 퀀타이즈 모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네요. 캐치레인지 세이프레인지 요런 것들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설명을 좀 더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퀀타이즈에요. 오늘 주제 요렇게 q 또 요렇게 필요한 만큼 q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어? 퀀타이즈를 잘못하면 이렇게 오히려 더 듣기 싫도록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 티 에디터에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수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템포 조절하고 우리 시그너처 몇 분의 몇 박자냐 8분의 6 박자냐 4분의 4 박자냐 하는 이 시그너처를 조절하는 방법 음악이 가다가 리타르단도가 되거나 아니면 음악이 가다가 변박이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